첫 타석에서는 기회의 배터리는 김현수를 상대로 스위퍼로만 상대를 했었습니다. 이번 타석은 바깥쪽 투심, 바깥쪽 투심, 몸쪽 투심이에요. 유격수 따라 붙습니다. 유격수 잡았습니다. 일루, 일루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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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에서 아웃! 박찬호 엄청난 수비를 보여줍니다. 이야, 엄청난 수비네요, 정말. 김현수, 유격수 당폴로 물러가면서 3회만 LG트리스의 공격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박찬호의 수비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민구로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잠실 여겨서 이어가겠습니다. 잠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